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앉으시죠? 권기훈 동부주민사치연합회장님 오늘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보이는 그림을 또 대단하신데 설레는 수도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숨은 공사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숨은 공사를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오늘 숨은 공사 대공개 사실 제가 한 개얘기가 있었습니다. 봉사는 큰 사업가 있었는데 뭐 놈들이 얘기하는 분이 다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 사회에 나와서 무슨 역할이 있구나 할 일을 부여하구나 하는 이런 의미로 그래서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고 저도 보람도 느끼고 기억 동네에서도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기억에 소외된 계층에 조그만한 손길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고 감사를 해요. 그래서 역할을 종이 해야 되겠다. 동부주민사치연합회장님이시잖아요. 동부 같은 경우에 20개 동이 있습니다. 20개 동에 위원장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회의 모임인데 크게는 동부의 현안들을 우리가 살피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조직단체인데 그 행사가 이루어지면 후에 저희들이 좀 앞서서 도움을 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생명 쪽에 활동을 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동선 유원지 강변에 가서 감상을 그린 걸 해서 그게 또 심의를 해서 잘하는 학생들한테 시상도 하고 장학금도 전달하고 저희들 동에 잘 안고 주는 불봉이 수리봉사단을 하고 집고쳐주기 하고 결손과정들 소외된 예측들 또 요즘은 지역의 협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르신들한테 100% 무료로 제가 서해에 보완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1년에 한 20명 정도 종합금지를 시켜주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도 다운 나이에 20몇살 된 그 할부빈인데 굉장히 예뻐요 결국은 아암으로 투명하다가 걔가 29등부잖아요 그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와서 검진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심각성도 못 느끼고 그렇게 큰 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걸 제대로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었죠 어이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야 여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얘보다도 훨씬 통통하여 이쁘고 잘생겼다 사진이 지금 너무너무 잘 나와 어디 보이지 네 네, 우리 오늘 백작 모델이신 우리 금기훈 회장님 또 좋은 소식이 있던데 자랑 좀 해주시죠.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도 제가 과분한 상을 받아서 그렇죠. 이번에 대구 시민의 날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상을 수상하시겠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막수. 고마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백작 스토리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갤러리에 제가 백작 스토리 하나 하는 구성원이 됐다는 게 제가 인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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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